반갑습니다 박힘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셀바스 AI에 대해서 고점을 찍은 이후에 작년 고점 이후에 꾸준히 박스권 횡보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최근에 저점까지 내려온 시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홀딩이 가능한지 아니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건지 전망을 토대로 목표가까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소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그리고 저점에서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재료 분석 모두 끝난 스윙 종목에 대해서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 부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셀바스 AI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를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 자체가 실적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강했던 섹터 이 화장품 섹터죠 이 화장품 섹터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전체적인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하고 있고 화장품 섹터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셀바스 AI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번 1분기 매출이 최대 매출로 272억을 달성했다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에 매수했던 메디아나 이 메디아나를 통해서 작년 대비 12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매출 상승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셀바스 AI, 의료용 AI에 대한 핵심 수혜 종목입니다 이 의료용 AI 관련으로 이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올해 1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적자이지만 흑자전환 기대 이슈가 상당히 크다는 게 기사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최근에 큰 이슈가 있었던 의료업계 파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AI 도입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요 국책과제로 선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세 번째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 셀바스 AI의 셀비노트 3.0이 GS 인증 1등급을 받으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 방송 시장에 실질적으로 공급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셀바스 AI 관련해서 호재들이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가 눌리는 부분 여러분들이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년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온 이후 강한 지지라인 이 15,000원 위에서 주가가 버텨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반등할 때만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이렇게 주가가 눌리는 시점에 거래대금이 크게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는 게 눈으로 보실 겁니다 이렇게 주가를 견인하면서 들어오는 수급은 많이 있지만 빠져나가는 대금이 없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흔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호재가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셀바스 AI 기업 가치적으로도 충분히 반등을 해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기적인 매집이 끝난 이후 대세 상승이 다시 한번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저점라인 지금 가장 강한 저점라인인 15,000원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모아가야 될 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15,000원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15,000원 가격대를 거래대금과 함께 뚫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 약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엔 충분히 매수를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는 22,500원까지 바라보시고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대세 상승을 노려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8월까지 핵심적인 이슈에 대해서 큰 계약권에 대해서 제가 모두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번 8월까지는 홀딩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 8월에 핵심적인 재료가 노출이 되었을 때 이 25,000원대를 얼마나 강한 거래대금과 함께 뚫어주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충분히 신고가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바스 AI뿐만 아니라 주식을 하실 때 돌발적인 악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어제짱 종료 이후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악재가 있는 건 아닌지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도 절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셀바스 AI에 대해서 대응이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셀바스 AI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8월까지 핵심적인 대형 이슈에 대해서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공급 계약권과 공시 내용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실시간 대응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정을 알고 계시더라도 8월까지 셀바스 AI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들 그리고 저점에서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재료 분석이 모두 끝난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광무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6월 3일자 장전인 8시 41분에 보내드린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문자 주셨던 29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보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왜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렸죠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광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14%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장중에 18%까지 확실히 올라가 주었고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량의 이 효과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무에 대해서 단순 시가 매수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매도를 해야 되는 타점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에 있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중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성에너지에 대해서 장중 단타 종목으로 매수가와 매도가, 손절가에 대해서 그리고 왜 매수하는지 모두 알려드렸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오늘 10시 11분에 제가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대성에너지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장중에 강한 이슈와 함께 주가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포항 앞바다에 140억 배럴이 넘는 천연가스와 석유에 대한 매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 올해 12월부터 시추가 될 거라고 확실한 이야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재료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붐붐으로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던 10시 11분경에 이렇게 장중 매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주가가 눌리는 시점에 안전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점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수 탑정과 매도 타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어떤 재료들을 토대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모두 배워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타 매매만 가지고는 매일같이 대응하기 시간적으로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에게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죠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눌린 상태, 저점대 라인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 현재 저점 가격대를 이탈하고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재료를 보시게 되더라도 지금 이 HBM의 핵심적인 부품,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AI 섹터에서 핵심적인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 시장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까지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국내 시장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번 6월부터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강한 수급을 가지고 오면서 주가가 대세 상승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점 라인대 대비 전 고점인 최소 50%까지는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적어서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함께 챙겨드릴 거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를 진행했던 이 스윙 종목 J2K바이오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5월 14일에 273분에게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2만원 이하의 매수 목표가를 4만원까지 그리고 이렇게 1차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선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수급이 빠지는 부분 체크하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이 J2K바이오 5월 14일에 눌림목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유있게 매수할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2만원에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1차 목표가 도달해서 50% 매도 이후에 나머지 50% 물량은 지금 윗골이 달고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지만 재료가 꺾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 유지하면서 대응을 모두 도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월 2일에 매수했던 우리 기술을 보시게 되더라도 매수가 1500원, 목표가는 2700원 마찬가지로 50%만 1차 목표가 도달시 매도 이후 나머지 물량은 홀딩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5월 초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이미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를 했다는 거죠 이 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던 게 AI 산업이 계속해서 커짐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와 함께 전선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데이터 센터가 설립이 되고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이 전선주에 몰려있는 수급이 에너지 쪽으로 다시 한번 쏠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잠재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체코에 대한 원전 수주권까지 일정들이 큼지막하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눌림목이 아니라 저점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4월 19일 알려드렸던 Y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재료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눌림 구간에 이미 매수를 알려드렸고 저희가 목표가를 16,000원까지 가져갔었습니다 YC를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에서 돌발적인 재료가 나온 종목들인 이렇게 눌림목을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목표가는 제가 최고점까지 항상 가져갈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고점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50% 물량은 확실하게 익절을 하고 수익을 챙긴 뒤에 나머지 50% 물량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들 재료 분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수할 종목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시고 모두 챙겨가면서 직접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런 경험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재료 분석뿐만 아니라 매매를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